한 번만 나가서 반한테 왔어 진짜 친 것 같다 혹시 켜졌나요? 안녕! 인사드릴까? 인사드릴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비아! 안녕하세요 위아비입니다! 저희 아들이 볼 수가 없어 보인다 왜? 이거 돌릴 수 있나? 네 오케이 네 일단 위아비 되게 좋은 날인데 요한이 형 같거든요 요한이 형이 스테이크는 더 빠져 좀 더 가까이 보셔도 되겠다 이거 저번에 보니까 다리 안 보여도 되니까 좀더 가까이 오고 붙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좀더 붙어 버려 저번에 붙어 버려 이건 너무 붙어 버려 이거 너무 붙어 버려 너무 붙어 버려 아 네 근데 그러면은 요한이 형이 짤리는데? 요한이 형 요한이 형은 뒤에 우선 요한이는 스케줄 스케줄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기 때문에 방송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한이 형님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요한이는 아까 연락했는데 마음은 또 여기에 있다고 아 왜냐면 요한이 위아이한테 너무 중요한 그렇죠 네 글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친해졌죠? 오늘 말을 못하고 아니 저거 읽어버린 거예요 요한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요한이 마음이 여기요 아 여기 블루틀 예정 아 블루틀 댓글 좀 읽어보세요 아 준서 오빠 목도리 예쁘대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 요거 예쁜데요 요거 찰 때도 하고 오자던데 그러니까요 푸딩이 있어요 너 약체하던 샤워할 때 더워졌어 하잖아 누가 그랬는데 자 댓글이 아 이제 됐어요 저 아이패드 챙겨왔거든요 집에서 다들 저녁 뭐 먹었나요?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한솥 먹었습니다 한솥? 네 밥? 네 점심 뭐 먹었네 점심에 한식 싸박 점심은 우삼겹입니다 우삼겹 우삼겹 난 삼겹살에 쫄면 먹었어 너와 삼겹살에 쫓아가 한식 타러 갔네 좀 석하는 네? 먹어요? 너 지금 형마를 갱싸먹으라고 생각하네 너 한식 먹었던데 한식 먹었던데 저요? 못 먹었어 아 오늘 한 끼가 먹었어 해결하고 먹고 있을래? 이런 부분 에이 스탑해 스탑해 대형 오빠 진짜 잘생겼어 유유유 왜 반응이 없어요 아 너네가 그냥 한 번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진짜 있어요 아 진짜요? 댓글로 읽어버렸었거든요 아 저는 그냥 한 줄 알았어요 하도 놀리니까 오늘 드레스코드가 뭐냐고 저희도 사법 사법 드레스코드 여행이 옮야해 압냐해 대형이 형 좀 아 이렇게 하면 압냐해 요즘 뭐예요? 요즘 또 대형이 형이 약간 살짝 이렇게 약간 뾰시한 느낌에 빠져가지고 아 제가 살크어 벌크어 같이 하고 있어서 저 살도 지금 어? 근데 형 그만하면 팬분들이 기대한다 아 죄송해요 하하하하 저 밥먹어 아니 일주일 다 늦으면서 도완지 일주일 일주일만에 4주일 마쳤어 오 일주일 만에 그냥 먹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밥을 억지로로 진짜 많이 먹고 그만 내가 그걸 먹은 죄책감에 운동을 하게 만드는거지 근데 저 출석력 100%긴 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테스트 좀 받아 조셔 알았어요 형 가슴 왜 이렇게 빨개해 부끄러워네 동아님 혹시 그 루아이 루아이 좀 안 좋아 아 네 그럼 잘리니까 또 루아이 보이게 좋아 덴치 덜치자 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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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치자 덴치 덜치자 덴치 덜치자 어 노래가 나왔네 대원님의 주인이 오늘도 어마어마하네요 대원아 야해 대원씨에요 어제 안무를 올렸더라고요 네? 어제 안무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올렸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아니 근데 아니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가 네 동영상 팝으로 올렸죠 왜 계속 올린거야 근데? 아니 제가 트위치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얀 올려올까 했는데 올려준거야 근데 웃긴거 알아요? 왜 그렇게 아니 근데 로아이가 그랬어요 다른 애들이 그랬으면 아 실수했나? 이랬는데 김동완이 올렸으니까 그냥 장난치려고 그런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럴만하다 아니 왜 그런거야? 왜? 나 잘 올렸는데 근데 형 그 뭐지? 제 카톡에 컨펌할 때도 뒤집어서 왔어요 아 진짜? 돌아가있었나 보다 나도 그래서 뒤집어서 왔었어요 아 왜 모르지? 난 몰라요 난 몰라 근데 안무 진짜 잘 썼거든요 동완이 형 네 그 실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우리 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안고 싶잖아요 제가 올리는데 아 멘트도 돌리는거에요? 멘트도 돌리는거에요? 멘트도 돌리는거에요? 2절 버스 저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앗고싶어 아 근데 석아 꿀벙는 없네요 안무 다 알았어요 저는 고현이 형인데 막 복 같은 척 아 저는 저는 진짜 벌받거든요 거기서 알죠? 거기서 진짜 벌받아가지고 뭔가 되게 처절함을 잘 표현한거 같아서 사실 동완이는 제가 곡 쓸 때 멤버들 부탁을 받는것처럼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더라구요 다음 앨범에도 혹시 안무 한 번 잡아요? 네 네 안무 네 좋을거 같아요 근데 그 동완이 형의 선물이 왜 선물을 준거에요? 어떤 날인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공연을 할 수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막보기로 이런 이렇게 내가 작업을 했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1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에서 선물로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1,2,0,9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루아이 1주년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제일 생산된게 우리 교복 입고 영상 찍었는데 기억해요 이제 저희 지금 한 명은 루아입니다 그게 싸인 때 때 아닌가? 싸인 때 시국 폐상 때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교복 컨셉 어 컨셉이 그냥 시국 센서 아니었나? 지금 대상 선물이 안 돼 선물이 무슨 선물이 저희가 지금 요한이 형이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아쉽게 못 왔는데 영통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너무 좋아요 대박 영통했어 떨려 빨리 해주세요 어디로 와요? 내 폰으로 그럼 요한이 교복 영통인가? 뭔가 뭐 나 멤버들은 처음 해보는 느낌인데 그런가? 나 했어 난 옛날에 동아애랑 뭐 했잖아 영화랑 그 괜찮은 리얼리티에서 우리 나왔잖아 그래 우리 아 맞다 맞다 그때 이후 처음 나 우리의 추억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어 네 네 굳이 멤버들이 보통 하는 일이 그렇지 같이 다 하는데요 그래 주소폰으로 하라고 너의 폰으로 내 폰으로 아 우리가 걸으라고 나한테 온다고 아 온다고 요한이 그 스케줄은 어떻게 돌아가는게 보여야 된다 자 작은하니 토끼한테 요한이 얘기 못하더라도 우리가 걸어요 저희가 걸은거에요? 저희가 걸어도 되나 걸어보자 아직 저거 하고 있는거 같은데 소통을 또 요한이 이렇게 해서 오 형 형 지금 vo입 중 vo입 중이야? 왜요? 화면이 왜요? 우리 1주년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 얼굴 좀 보여드릴게 보일까? 우리 카메라 좀 가려고 우리 카메라 좀 가려고 우리 카메라 좀 가려고 우리 카메라 좀 가려고 우리 카메라를 스태프분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카메라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로아이들 자켓을 이해해 주실거에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1주장으로 있어 화면 아 죄송해요 아니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가셨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단 요한이형 가까이 둬야죠 갑자기 형 공개하면 어떻게 저거 스토어하는거 아니에요 저거?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 로아이가 얘 요한이형 소리좀 보여 보여 소리좀 키워주세요 안녕 로아이 아 제가 오늘 어 지금 그 드라마 찍고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같이 멤버들이랑 함께하지 못했는데 아 너무 죄송하고요 아 같이 마음만은 같이 있는거 아시죠 아까 그 뭐지 대현이형이 대현이형이 그러지마 나 보고있었어 브이앱 그래 형이 형이 또 얘기했잖아 보고있는데 전화 페이스타입 딱 와가지고 아 준비하겠구나 딱 했지 형이 말 잘했지 안들려요 자 돌아오세요 네 네 아 개포드 그만 자 그러면 요한이형이 있는김에 캡쳐타임으로 하시다 요한이형이면 미리 캡쳐타임으로 하고 요한아 너 있는김에 그 뭐냐 우리 위아이 여섯명 하나니까 캡쳐타임 한번 하자 자 근데 여기가 2자 세션인데 아 그래요? 네 요한이형 얼굴이 작아서 안보이네 아 작아서 안보여 자 형 첫번째 로아이 갑시다 하나 둘 셋 후 후 후 하트 마지막 암호나 네 어 파이팅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요한아 나도 보고싶어 넌 별로 안고싶어 아 네 자 쿠키 되어있어 아우 야 우리보다 쿠키를 더 가면 어떻게 그것도 모르겠구나 아 핸드폰이 구해해 나 보고싶어 그 립밤 네 좋아요 안녕 화이팅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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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화했습니다 멀리서 다행입니다 네 요한이가 어쨌든 브이앱을 보고있다고 아 일단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들려가지고 저희 요하이가 원래 저희 우당탕한 모습 좋아하시기 때문에 댓글에 뭐야 쿠키 있네 이런 요한이 출연료 따로 드리겠네 출연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릴게요 죄송해요 나도 좋아 나 1억 5천 나 1억 5천 난 동화준아 형이 나 1억 5천 주면 내가 형한테 5천 줄게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네 동화니가 보고있으니까 같이 생일파트라고 합시다 생일파트라고 합시다 이거 불을 못키니까 노래를 또 합시다 자 그러면 앞을 못 켜 저번에도 들어도 모르겠죠 그렇죠 동화니가 못 주시는 데서나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똑같이 했어요 같이 그러면 도하선을 가겠습니다 도하선을 간다고요? 도하선을 간다고요? 자 축하합니다 동화니 생일 축하를 불러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루아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기절시키고 와야겠네 아아 그 어 아 멤버들 소원을 혹시 루아이 생일인데 아 조커일로 루아이 소원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할거에요 아 괜찮아요 루아이 소원 들어보고 싶어요 소원 말하면 안 읽어도 안되는데 소원 말하지 말고 채팅으로만 먹는거 아니에요? 루아이 건데? 루아이 소원 얘기하는데 루아이 소원 루아이 소원 소원 빌 시간에 앉아서 바보들 아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많이 졌는데 방에서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저희 엄마도 그럴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쿠키 자리 선정이 너무 좋다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 하자고 아 오프라인 콘서트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 제가 할까? 지금 할까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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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보자고 감사합니다 이아이 6명이 영원하다고 이아이 4배벌 다음 컴백은 용아 짧은 머리야 아니 용아가 머리 잘랐어 용아 반사칸단간다 어? 너무 모안이 좋잖아요 길거나 짧다고 소원이 쿠키 훔쳐가고 싶다고 근데 쿠키 루심 신났어 웃고 있어 으 그리지 웃고 있기는 교회에 카키 돌아를 먹냐 지금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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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안 놓치니까! 와아! 와아! 아, 들려. 와, 나 안 돼! 안 돼! 와, 진짜. 아니, 끝까지는 했잖아. 아, 나한테는 진짜, 나한테는. 나한테는 다 할 수 있어. 한 번 볼게요. 진짜 댄스하고. 한 번 볼게요. 네, 알죠? 네. 아, 거의 생겼어. 거의 생겼어. 거의 생겼는데 아직 두 개 부족해서. 아직 두 개 부족해. 아직 두 개 부족해. 거의 다 생겼는데 아직 두 개 부족해서. 아, 근데 소원. 그래도 용하님 보면. 소원을 들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소원 한 번 들어주죠. 아, 소원. 용하 한 번. 소원 대현이랑 결혼하기. 이거. 아, 그거 뭐 어떻게. 가만히. 신해지는 거야. 난 가만히. 가만히. 어. 아니면은. 네. 아, 용하한테 뭘 시키면. 로아의 소원. 용하아. 애교 오랜만에. 애교 오랜만에.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아니면은. 누하이가 보고 싶은. 춤. 오케이. 어, 춤. 좋다 좋다. 지금 댓글로. 지금 댓글로 가르치요. 나는 한해서. 누하이가 보고 싶은. 용하의 랜스를. 여기서. 지금. 근데 난 범위하지 않을 것 같아. 용하야 하는 것 전에 꼭 커버해 또 얘기했잖아. 아, 맞아. 그런데 그거. 아 이거 기관성이 넣어가지고 쿠키토코냄새 왔는데 소원이 쿠키토코냄새 왔는데 쿠키토코냄새 강아지 유튜브가 아닙니다 아니면 몬스타엑 드라마랑 NCT 너맨니엄 판타지 아레이브릿 쩔어 저녁 헤이마마 헤이마마요? 헤이마마? 저녁 슈라우 무브 크리미널 아 몬스타엑다 몬스타엑 너브킬러 너브스프러 너브스프러 아니 아니요 헤이도 몬스프러 네 아니 그냥 노래 없이 섹시댄스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노래 틀어드릴께요 포커스도 있어 포커스? 아 포커스 몰랐어요 전야 했다 전야 왜그래 전야 틀어 두려움 두려움 틀어드리기싶다 전야 아니야 그냥 불러주자 아 뭐 여기서? 밖에서? 아 여기서 효과 원래 누가 좀 시작하잖아 아 카메라 돌려서 팩트하자 아 좋다 괜찮아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여기 자 직캠이요 자 이거 진짜 소원입니다 준비됐어요? 5,6,7,8 자 노래 갈게요 네 어 보여줘요 여기 오오 간다 간다 오오 간다 간다 깨고 부딪혀야 돼 테스트 워어어어어 워어언 깨고 부딪혀야 돼 이거릴되 헤드님 번져가 줘 나 못하겠다 여기 안 나와 야 카메라 안 가? 어필 한 번 하고 이게 엔딩이 들어 아 나 머리가 안 돼 너희 다 보여줬어 머리가 잊게 됐어 멋있다 멋있다 소환하는 일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오랜만일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공식적인 V LIVE만 할게 또 만나요 알아듭시다 저희가 또 준비한게 있죠 버전 변신 일단 영화 복씨 고생하셨구요 알아봐 주십시오 루아이비아의 하나잖아요 텔레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파시를 목도리에서 머리 조금 빼주신다네 목도리 왜 했어? 내가 둘러서 머리가 벗겨서 다 넣어놓은거에요 텔레파시를 어떻게 할거냐면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아 리더씨 아 맞잖아 여기다가 예를들어 어 그니까 그 질문을 하나 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르기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시 답을 두개 주고 그 중에 하나 고르는거 그러니까 예를들어 용화한테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쿠키 석화 써놔요 그럼 당연히 쿠키를 보겠죠? 그러면 이제 용화가 선택할거같은걸 적어주시면 됩요 이중에 너 좋아할거같은거 이런식으로 질문을 할거에요 그렇게 되면 상품이 뭐죠? 상품 뭐죠? 아 아 저희 폴라로이드 하나좀 보여주죠 하나요? 제일 뭔가 귀엽게 나온거 제일 귀엽게 나온거에요? 이런 폴라로이드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폴라로이드가 어떻게 되죠? 제거 어디갔어요? 여있네 저 잘나왔어 짠 근데 미공개 된거 보고싶어 하셨던데 이게 미공개 아니에요? 지금 공개 다 해버렸데 에이 가잘 폴라로이드가 가진내는데 예 그건 좋아지 아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요? 동아년부터 갈까요? 네 동아년부터 갈까요? 동아년부터 갈까요? 동아년부터 갈까요? 동아년부터 갈까요? 동아년부터 갈까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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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거 생각할수 왼쪽사람이 질문해주는거 같아요 그래 음 음 물 마시고 물 마시고 물 마시고 물 마시고 물 마시고 아 준비해 주신다고 하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아진거지마요 네 남길게요 내가 봐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마음이 많은거니까 맞아 자 어렵게 하면은 싸인하는거 성함이 어? 성함 뭔 성함 성함이 성함이 싸인하는거 그러면 어때 이거 김성기 어떻게 하자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아 이게 싶다 아니 아니면 싫은걸로 또 가져야지 근데 쉬운걸로 해야지 유아이가 받아봐야지 끝 자 공개 하나 둘 셋 네 3년살대 꼬또리타 더 더 좋아할거같은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동아이가 더 이게 또 아 그럼 헷갈리게 놀라자 지금 먹고 싶은거 아 그러면 너무 근데 내가 내가 아까 여성 아 아 그럼 아 아니 아니 .'' mês 20 10 9 8 10 5 5 4 3 2 1 도와룡에서 해야 될 제도와 4 3 겸살 아 왜 근데 3 겸살이 거의 28% 이건 뭐 쉬웠어 에 100개 중에만 98개가 생겼어요 왜 뭐 그러면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삼겹살을 고르신 분들 중에서 수정 그쵸 첫번째로 많은 사람인가 첫번째로 하긴 너무 내 인증을 그 인증을 브이앱 댓글 캡쳐 이런거 해야 그럼 맞죠 이게 혹시 모르니까 좀 내고 생으로니까 증거를 남겨두시고 그러면 뭐 참 사 아 자 이제 directors 옌아 잘 써주겠습니다 그런거에 길동한 이 요약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야 근데 너무 끌어오어 에이 이 좀 황금이 제 말 Bank걸로 가지고 좋은 것 몰라 왜 여태 이거 골라 본 적 없을까요 아 그럼 이걸라 아 그 아 그리고 이 길날 볼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가 김준준 puntos 일단은 목소리 minded 질문을 질문일뿐이고 저희가 우리가 이거 합격으로 골라 본 적이 없어요 와 이렇게 나온다고? 와 이거를 역사상 이거 골라 본 거였어 대신 질문을 발행할게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질문을 적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강석구 한의 김준준 선 어 더 믿음직하지 지금 대형한테 오늘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 아 진짜 못많은.. 누아이한테 폴라로에 맞출거야? 아 어쩔거 같은데.. 아 더 믿음직한.. 제가 이 둘한테 믿음직하다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대적할 둘이 있는데 한 툴라이라도 더 믿음직하지 툴라.. 유효가.. 영화가 꼈으면 좀 문제가 쉬워졌을텐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밸런스 조정 왜냐면 무조건 다 버릴거니까 아니 얘네가.. 아니 얘네가 막내 라인인데 진짜 믿음직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멤버 중에 한 명을 고를 수 없다면 루아이의 답변에서 해볼텐데 아 그러면 이걸로 바꿀게요 멤버 너무 어려우니까 뭐야..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아 그라이도.. 아 그라이도.. 잘 왔어! 내 글쓰였네 나도 못떨어 지금 그라리쿠키? 아 저거 뭐하나 벌르라고 약하긴 하네 바꾼거에요 그러면? 이제 못 바꿔요? 네 이제 못 바꿔요 다시 적어 주세요 죄송합니다 쿠키와 다리로 가겠습니다 다리 vs 쿠키 아 쿠키가 다 좋고 있네 그럼 지금 바리아 쿠키의 매력하는거 말해주세요 쿠키는 그냥.. 설마 쿠키가 앞에 있는데 쿠키는 그냥 쿠키 자체로 매력이야 너무 귀엽게 생기고 그냥 알알 되도 너무너무 귀여운 그냥 사랑스럽고 바리는 고양이 같지 않고 그다음에 은근히 애교도 있는 편이고 약간의 바보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등청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매력이 달립니다 그렇다면 그의 선택은? 3, 2, 1 요즘은 다리적인 것 같아요 다리 파의 영광이 아 제가 진짜 다 좋아요 쿠키 다리 제가 그때 멤버들끼리 얘기했을 때 저 목 활났었어요 그래서 쿠키야 미안해 아니 아 원래 앞에 있는데 저러잖아요 아 이러면 나 집에서 맨날 쿠키 만지로 가서 가 다리한테 가요 아 아야 다 좋아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하자면 요새 다이가 그 좀 이렇게 가요 자 용아 자 용아 아니 아니니까 용아는 질문을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그거에 하루종일 로아나기 vs 하루종일 밥 안 먹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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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종일 1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있기 잠깐만요 요한이가 어? 댓글은 알았어요 오 뭐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오늘 좋은 날 같이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전 이제 촬영 들어갑니다 멤버들 하실 거 볼게요 네요 사랑합니다 시청자로 본 입장에서 우당탕이군요 정말 잘생겼네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아 아 아 영환영 화이팅 잘해 잘해 볼게 네 아 아 질문 좋아하실 거에요 우리 자 질문이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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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한 거 둘 중에 고르야 그냥 그냥 그치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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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골라도 되나요? 좀 나아주세요 나아주세요 일단 루아이에 그 답변을 필요한가요? 강섭과 김준석, 김준석 검사 김준석 검사 생각보다 변비인데 지금 용서재랑 유빛즈 나랑 너무 지겹게 되니까 강석화 캐리가 달라 고민이네 용서하지 강석화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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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이 2 1 1 2 3 강준석 아 왜 강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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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뽑으면 삐져 강석화 안 뽑으면 삐져 강석화 안 삐지거든 뭘 삐져? 나 너 골랐잖아 야 그 말 왜 내가 뽑으면 자 그러면 강석화 자 이제 강석화 고르신 분들 또 추첨하는거에요 난 나 이런거 못 고르긴 하네 진짜 섭쇼 야 멤버 걸세스 좀 하지마 유용화 종료 안 가자 이게 또 멤버들이니까 멤버들끼리 붙이기도 있어 와 삼겹살 양호했다 그래 삼겹살 롯돌이 타는데 음식이 안 하지 멤버로 뽑으라고 하면은 왜 형 탓이지 내 탓이지 좋았나요 누굴 보이던 상처받아 난 이겨누인거 같지않고 저는 딱 진서아에게 맞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좀 획이 많았는데 낮에 하늘찍기 멀쎄 새벽에 무드등 좀 와 준서가 준서가 그냥 계획 없이 항상 하는거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평생 하나만 했었어 평생 하나만 와 둘 다 가뭄이 없는데 그냥 무드등이 향초 포함인가 그렇죠 어 저는 갠들 포함 저는 그 후자 할 것 같아요 새로인 분들은 네 준서가 아닐 것 같은데 엄청 고민할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고민해 둘 중 하나 고르면 앞으로 그 하나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거를 너도 준서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자 그러면 낮에 낮에 진짜 바쁨인데 형님 근데 루아의 정말 너의 정말 저의 이게 납방 자체가 취향차이라 그렇죠 아 저 정답 말하겠습니다 정답 잘했지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새벽에 묻은 크기 아 맞았다 저도 준서의 하늘을 좀 다 쓸 수 있게 왜 저도 아시지만 앞으로 준서의 하늘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낮에 하늘은 어쨌든 제 눈으로 다물 수 있지만 밤에는 켜야 되거든요 사실 밤에 눈이 켜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눈으로 다물 수 있지만 밤에 못 켜기 하면 좀 공물입니다 저한테 그래 이거 오타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두둔 우두둔이라고 안 돼요 우두둔 왜요 뭐가 어 여기 여기 아 제가 잘하니까 알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뭐 석하 형 이제 남았는데 동만이 형이 또 획기적인 걸 적으신데 아 형님 나 생각 안했어 너무 재밌게 공부하네요 석하 형 아마 고민 안 할거야 그냥 당하니까 난 죄인이기 때문에 석하 형한테 쿠키 대장대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우와 우와 아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쉽나? 응 다시 할까? 뭔데요? 아니다 쉬울부터 하면 좋지 그래 하나 둘 셋 짜라 자 저는 어 미래에 솔로를 하고 싶은 유닛을 하고 싶은데 어 어 나? 유닛은 아무래도 문자가 들어갈 유용하라 그럼 솔로 하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고를게요 저는 이미 골랐어 어 어 무조건 유닛일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면 못 들으세요 아니 저도 플라로도 받아보려고 하고 솔로 솔로 하고 싶으면 들어요 그러면 빨리 재식 지하를 들어요 그럼 아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준수한테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저희 앨범을 하는데 제가 선배님들 이제 꼭 이런 앨범을 찾아보다가 이제 한 앨범에 이름은 위아인데 유닛으로 이제 누구 노래 누구 노래인지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뭘 보라고 유닛 하고 싶은 멤버 저는 일단 유닛이다 보니까 유용하라고 떼고 아 아 용 날뻔했어 아 장난 아 아 저는 어 좀 어렵긴 한데 용하영이랑 노래해보고 싶어요 G-오오오오오오오 G-우선 노래야? G- Yak knee B- O-OO-O-O G- R&B에도 잘 할 것 같은데 G- 그런데 용화영이 약간.. G- R&Bınd reminds meter crowd G- 아 용화영이? G- 그래서 용화영은 노래도 하고 싶고 G- 저는 옛날에 한번 생각했던 콘텐츠같은 게 G- 멤버 한명씩이랑 다 G- 커버해보겠습니다 G- 아 진짜요? G- 바쁘겠네 G- 같이 하면 좋지 G- 아니면 나중에 V LIVE 짧게 콘텐츠를 준비해서 G- 원래살카 가운데igt algum 싹ION 나온 것 같은데 G- 그렇지 제가 지금 서카운트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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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컨텐츠가 생겼죠 무슨 컨텐츠죠? 제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제 생일시간에 맞춰서 커버를 하나씩 보고 있었어요 또 사람들이 루아이들이 서카운트당하니까 목요일로 보는거에요 그거 아니었는데 매일 올려주면 안돼요? 매일 생일시에? 하루에 어떻게 했어 커버하는 머리가 좀 부족해서 이때까지 많이 했을거에요 열심히 이것저것 공허를 많이 해놓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게 진짜 아까 저희는 먼저 왔잖아요 루아이 여러분들이 시즌그리핑 미리 볼거에요 네 맞아요 미리 보게 됐는데 밴드도 미리 보게 되었어요 그냥 아직 이게 시즌그리핑이 루아이 갔을거에요 아직도 안 갔어요 그렇지 아직 안 갔었죠 아 그래요? 아직 안 갔겠죠? 저희는 지금 사진을 무대로 가 아니요 간력으로 갔는데 저희는 이제 사진도 포함하고 있어요 미리 보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먼저 보고 루아이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올라간대요 아 네 오늘 이 사진은 선공개네요 네 선공개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저희는 많이 봐주시고 저희가 먼저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제대로 못 봤어 오 석관은 잘 이게 보정이 완료된 상태인거죠? 그런거 같은데 진짜요? 어? 이 사진은 그 실장님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아 아 저는 그때 한국은 찍기 때문에 눈뜨기가 너무 이뻐요 아 근데 여기 햇살이 심했어 음 이게 컨셉으로 표현하면 뭐 같아요? 종환씨 캠핑? 캠핑 저요? 무슨 컨셉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형이 생각나면 영어 같은 장수일거야 장제조시?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저기 여름이죠 여름 네 저는 여름방 여름 저는 그냥 노리터 같아요 노리터 그런데 진짜 저는 노리터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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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요한이랑 저는 진짜 초등학생처럼 나왔고 용한은 진짜 한남인데 이 미소가 뭔가 뭔가 그거 친구 친구 어머님 만났을 때 그 미소요 아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솔직히 진짜 힘들었어요 우선 저희가 조금 작년이랑 다르게 작년에는 약간 학교 컨셉이 된다면 이번에 좀 다르게 계절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걸 보여드리나? 이걸 보여드리면 되죠 그럼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면 뭐 동아년부터 할까요? 날아가고 옵시다 짠 짠 마지막에 많은 곡 해주세요 오케이 저는 눈부셨어요 짜잔 나와요?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진짜 사진만 보여주네 형 좀 들어와서 좀 들어와서 네 이제 좋아요 네 근데 확실히 재현이 형이 진짜 애기처럼 나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용하 형 화보기야? 네 옷 예쁘네 감사합니다 이게 잔머리가 그대로 나왔어요 안 주워주셨어요 안 주워주셨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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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바로 둘째 네 저는 빨간 볼캡이 세다기 포인트 네 여름 컨셉 방문풀이 잘 보이는 스케이트보드로 잘 스케이트보드로 저는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올라가라고요? 안녕 안녕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저는 특별히 두 장을 받았어요 저는 약간 온몸이 다 나왔습니다 뭔가 진짜 뭔가 이 돗자리를 깔고 노는 느낌으로 해봤어요 짠 짠 그리고 요한이 형이 오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소개해 주려고 짠 이건 요한이 형입니다 화면 꽉 채워드릴게요 꽉 찼나? 요런 느낌으로 요한이 형 사탕을 물고 이렇게 앙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안녕 요한이 형이 너의 귀찮아 요한이랑 내가 진짜 초등학생처럼 나왔어 아니 약간 신생한 느낌 신생한 느낌 신생한 느낌 너무 아가 이 사진은 아니 그러니까 시즌 그리팅은 12월 19일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온라인에만 보여요 담기자 아 아 그래요? 이거 잘 나왔는데 안 담긴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건 좀 아쉽긴 하고 그러네 그럼 뭐 비하인드가 있나요? 이거 찍을 때 자 이거 말했듯이 눈으로 봤어요 아 맞아요 진짜 안 보고 완전 대완이 형 개인 진짜로 초등학생이 척했어요 초등학생 한 번 해주세요 저는 기타문자에서 다 들고 다니고 네 정말 저는 카메라가 안 보였어 이때 진짜로 햇빛이 너무 굽혀서 아 맞아요 완전 선샤인이었어요 개인 위에 보이잖아요 안 보였어 진짜 저는 그거 있었어요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텐데 저 옷이 작아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울긋불긋했어가지고 반파리였는데 오지않간 작았는데 네 몸에 딱 붙어가지고 뭔가 청량하고 싶었는데 막 아 이렇게 된거 같아요 햇빛보다 이산칫 더 높으시네요 네 저는 하하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발랄한데 약간 나 하나요 저 혼자 다 전신으로 나오게 했는데 약간 하이킹 느낌 아니 섞어 마시는건가요? 흠 흠 흠 이거 약간 그 있잖아요 빵집가면 있는 그건데 진짜 먹으면서 그거 먹으면 안될텐데 먹는거였어 아 소리 먹는거였어 근데 이때 저는 누워서 해가지고 눈이 펴고 부시 남았어 아 이때 비하인드 그거잖아 밑에 있던 젤리가 다 녹았었잖아 아 근데 진짜 젤리가 다 녹아가지고 좋았어 여기서 이제 이해해서 다 놀아다 놨고 좋았어 근데 요한이 형은 어땠어요? 아 저는요 흠 흠 저는 사탕이 생각보다 달았어요 흠 요한이가 저 사탕 까먹었잖아 흠 요한이 형이 진짜 촬영장에 있는 상품들을 잘 먹게 돼요 요한이 형 아마 한 번 물고 찍었을거야? 맞아요 맛있게 더 즐겼어 즐겼다고 하더라 흠 안 되지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단체로도 찍은 사진 만드니까 뭐 예쁜 사진이 아마 다 많이 들어왔을거에요 요거만큼 예쁜 사진들이 다 있을거에요 저도 이것보다 더 더 예쁜 사진이 많이 담겨있으니까 시즌 그리팅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번 시즌 그리팅도 이뻤는데 이번에 뭔가 약간 좀 더 다양한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확실히 이번에 좀 어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보다 확실히 더 그때보다 확실히 더 저렇게 저렇게 인정이었다면 이번엔 약간 대학교 엔티 느낌 맞아요 청년 느낌이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초동성이 너무 좋고 어 요거는 온라인에만 보는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다른거 있잖아요 다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안경 그 베레모 컨셉이 난리가 났어요 아 그거 그 선 내게 된거 베레모가 와 진짜 다들 난리 났었어 그게 완전 난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것만큼이나 기대할게 팬클럽 히트 그렇지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또 우리 루아이는 공식일기게 됐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팬클럽 히트 언제 가요? 팬클럽 히트는 가고 있나요? 아직인가요? 아 내년에 이제 휴우 그래서 날아갈거라고 하시네요 내년대지 얼마 안 남았어 네 그러면 대현이 형 우리가 직접 만나서 드리자 맞아요 대현이 형은 그렇게 하는거고 무한교전처럼 대현이 형이 한 만건 정도만 해주시면 와 바쁘겠는데 네 어? 내년에 한다고요? 왜요? 나 인스타 컨펌 올렸는데 그거 한글로 가고 올려야되는데 내년에 올려야되는데 내년에 올려야되요 내년에 올려야되요 아쉽네요 근데 뭐 그전에 또 뭐 약간 통계될 수 있지 그렇죠 나중에 아 이제 바로 보시래요 대현이 형 루아이 님께서 루아이 일기 넌푸뜻하다고 하시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기억할 수 있어요? 루아이 님이 있어요 소감 나중에 그러면 알람설정입니다 네 소감 듣고봐요 아니면 어떡해요? 아예 일단 다음 다음걸로 네 네 루아이 형 루아이 이제 약간 줄을 잡아줬어요 그럼 나 이렇게 시즌 그리팅을 미리 보기까지 맞춰보았는데요 다음 준비된 시간은 Q&A 준비한 시간이지 준비한 시간은 Q&A 지지에게 틀릴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자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어요 나 진행이 용암이 하네요 아 네 친구들이 있는데 네 멤버가 딱 3개씩을 뽑아주면 됩니다 뽑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 뽑아서 카메라 뽑고 가르세요 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는데 이 질문을 뽑고 그 대답을 같이 하고 싶은 멤버는 그냥 손들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꼭 손들어야돼?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럼 왜 꼭 손들어야된다고 하세요? MC가 왜 이렇게 죽대가 없을까요? 벌레 뭘 3개만 뽑아야돼요? 손들어 MC님 어디를 뽑았는데 3개씩 뽑으면 되는데 제가 뽑아줄게요 그냥 어 알았어요 석화씨 저 부터요? 3개 1 나이슨대로 앉았네 이렇게 오 그러네 맞아요? 석화? 나도 맞아요 야 그러지 야 여기 그 전혀 나이슨대로 안 앉았네 난 근데 난 그러네 지금 근데 심지어 3명인가 그렇다 했나? 나 나 말평이야? 아 나 그런거 같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3개 살짝 살짝 살짝씩 한번 와 이런 질문이 온다고 아 나 그러네 하고 너무 자연스러웠어 뭐 미안해 그럼 저 할게요 여러분 네 저의 첫번째 질문은 딱 두가지만 루아이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인데 네 저는 루아이와 팬 미팅 팬 미팅 루아이와 콘서트 콘서트 됐나요? 너무 이거는 쉬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할래요?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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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에 대한 다른거죠? 네 여러분들 뭐 루아이랑 롤을 하고 싶네요 어 롤을 하고 싶을 수도 근데 여기 편지도 있는데요 편지는 뭐 읽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편지에 약간 답장한 느낌으로 가면 되죠 어 아 트위터에서 받아온 쿠폰이네요 네 올라왔었어요 아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거 있었거든요 야 너 뭐 좀 여배하라 아 아 Q&A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루아이가 딱 두가지 음 루아이하고 롤 싫어 저는 그럼 게임하자면 배틀그라운드 어 게임인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루아이랑 같이 스쿼드하는게 아니라 100명이서 개인전을 아 게임 그만하라고 하는데요 저한테 아 진짜? 피드백이네요 피드백일 수도 있죠 그래 저도 콘서트 팬미팅이 일단 제일 하고싶은거 그중에 하나만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비슷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 네 그럼 뭐 그럼 저 루아이랑 뭐 팬미팅 콘서트는 당연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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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는 이제 저한테 너나 안해봤잖아 걱정하는 거예요 석화가 왜 처음 하면 설레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죠 뭔가 그랬죠 그럼 제 것보다 넘어갈까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할래야 3매에 다 하죠 3매에 다 다음 질문 제 소원은 매일매일 멤버들끼리 행복하게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한다고 그럼 소원 이루셔야돼 행복하게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현이 형이 호텔에 더 슬프긴 한데 대현이 형이 가끔 마음 아프게 하고 그건 근데 저희 다 나와있는 3매에서 더 일시아시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네 아무튼 저의 마지막 질문 오오오 지문이 오오오 하지만 바로 질문을 그냥 받은 거니까 아이돌 중에 최고로 잘생긴니 이 아이들이 잘생긴 비교 귀خر 비결 Anybody RuaI가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학생들과 ậ сохран 식물도 예뻐 진짜 예뻐 맞다 광적인 광에서 어 나led 너무 좋아해 그래서 석화의 대답은 건가요? 카메라 마사지 카메라 마사지 사실 귀에 석화 석화 데뷔 초 때랑 지금 완전 달라 맞아요, 인정합니다 카메라를 마사지하면 아프지 않나요? 좀 아프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 마사지지 모르겠지만 뭔가 세월이 지나서 그래도 얼굴이 괜찮은 생각해요 이제 준석! 준석! 저는... 자, 이거 질문 보고 너무 웃겼어요 대현이 한 번만 깨물어 봐도 되나요? 자, 살구잼이 나온지 궁금해서요 그, 한번 깨물어 주실 분 동아여행이 한번 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안 나와야 해? 어, 더 나왔어! 그 딸기잼 나온 거 어떡하세요? 피나 안 되세요 딸기잼 나온 거, 살구잼이 나온 거, 딸기잼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피만 나요 피만 설문이 가득하네 재밌... 재밌긴 하네요 재밌긴 하네요 네, 네 살구잼은 안 나오는 거 네, 네 자, 다음은 아, 플레이리스트 고정곡이 있다면? 아! 저요? 내가 공개했어 이미 뭐였지, 그거? 아, 방아늘을? 아! 네 꼭 제 생각으로 해? 그걸 이제 듣는다 아니, 그, 이맘들 쓰는 리메이트 그러니까 그거, 근데 많이 듣고 있네 어, 그거를 그거를... 그거를... 아예, 한국 제 생각 좀 듣더라고 어, 네 막 불러줘 5, 6, 7, 8 밤하늘의 별 예 예 예 예 예 오늘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저에게만 안 됐다는 말은 이거 아니야, 가사? 아니 아, 솔직히 너에게 안 됐는데 아, 이거 작사로 안 됐다는 말은 해주고 싶어 아, 원래 요새, 요새 좀 빠져있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노래네요 겨울에 들을 노래 추천해주세요 오! 겨울에 들을 노래는 뭐 있죠? 겨울은 네, 아무래도 엑소선배님 노래가 짱이지 않잖아 엑소선배님? 엑소선배님은 유니버스 아, 12월에 진짜 아, 너무 노래죠 오! 리아이 겨울코도 짱 아닌가 그렇죠, 겨울코도 뭐 좋지 겨울코도 일단 좋고 어... 뭐, 색깔도 취하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커버를 올리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부터 겨울하면 소녀시대 선배님이 첫눈에라는 곡이었어가지고 어 그 곡을 약간 커버에서 올리려다가 너무 높아서 취소했습니다 헤이만 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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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좋네요 너는? 저? 저요? 저 아까 겨울구일 아... 아... 전 예전에 그... 뭐냐 저도 추천곡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을 걷는다 진짜 윤탄단스 그거 한 소절 불러주셨는데 되게 좋아해셔가지고 그럼 다 좋아서 또 한 소절 불러주셨어 네 5, 2, 3, 4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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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웃긴게 근데 너무 웃긴게 윤탄단스께서 되게 당황하게 겨울에는 캐롤을 킥킥 겨울에는 캐롤? 그렇지 캐롤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윤탄단스 네네 나 오늘 노래만 많이 들은 것 같아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길을 걷다가 루아이들끼리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힌드사인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저번에 한 장 갔다가 어? 이거 꺼? 근데 이제 음악이 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루아이 포즈라고 이거는 위아이가 하는 거고 루아이가 하는 걸 만들어달래요 루아이끼리 만났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안 보라 왜죠? 루아이들끼리 알아볼 수 있는 아 싸인을 만들었다는 것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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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이? 이거 아 약간 약간 그냥 진짜로 이런 사람이 솔쩍 솔쩍 그걸로 이럴리는 거 아니야? 어 아니면은 제 대체이처럼 그건 좋네 도서관에서 말할게요 그럼 어 저 어 아 아 루아이 이렇게 또 기침하는 거예요? 네 아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서로 말하다가 말하다가 튀어나왔을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똥 말하다가요? 말하다가 똥을 해버려? 어 어 똥? 똥? 아니 그게, 위아일로 하는거지? 위아일로 했을 때 위아일로 나오는 얘기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위아일 위아일 이게 아니니까, 누가 이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 어때요? 휴!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시어 오일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어떤 날인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이상하다. 시어 오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토지로아. 이런 거지.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혹시 시어 오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아니 그냥. 그럼 모두 하자. 아니 이렇게 붙여. 이렇게 물어볼게. 너에게 이렇게 붙자. 알지. 여기 이렇게 붙자. 약간 이건 너무. 아! 조금 생각했어. 근처에 로아 커피 파는데 어딘지 아세요? 몰라. 엔드사인. 엔드사인. 아 미치겠다. 여기가 긁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으로 하시니까. 긁는 느낌으로. 네. 그래요. 오케이. 여기 긁는 걸로 가죠. 되게 로아 커피 안 드세요. 아 로아 커피. 야심작이었는데. 근처에 커피. 근데 그 정도로 야심하지 않았어요. 진짜잖아. 근처에 로아 커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 아니고. 진짜 물어볼 수도 있지. 진짜. 진짜 알려주시면 뭐 가서 한 번 먹어야지. 자 다음 질문. 루아이가 첫 돌잡이로.